윤흘병 사건의 주범인 이모병장이 국군 교도소에서도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어제 8시 뉴스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놀라고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체 우리 군은 군 교도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김종훈 기자가 어제에 이어 보도하겠습니다. 이병장의 가혹행위는 주변에서도 쉽게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거리낌이 없었다는 게 피해자들의 증언입니다. 욕하는 상황이었는데 엄청 큰 소리로 복도에 울리거든요. 교도소들이 몇 번 왔어요. 하지만 근무자들이 내린 조치라곤 가벼운 경고가 고작이었다고 합니다.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고 이거 가요 그냥.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냥 가더라고요. 순차를 도는 근무자가 대부분 20대 초반의 사병이다 보니 제멋대로 구는 수감자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겁니다. 그냥 먹고 싶으면 다 먹는 거예요. 되려 근무자가 먼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근무자가 가위 빌려달라면 바로바로 빌려주고 안 지켜보죠. 그냥 주고 가죠. 흉기로 사용이 될 수 있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가위나 손톱깎이를 근무자가 쉽게 빌려줬다는 겁니다. 이병장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24시간 계속 경비가 있죠. 옆에 가위 있는 것들도 하지 않을까요? 경비하고. 그러나 피해자들은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교도소 안에 진정함이 있긴 했지만 아무도 그 존재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요. 소감, 소리함이 있어요? 있다라고 들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소감, 소리함이라는 건 아예 못 들어봤고요. 전문가들은 35년 중형을 선고받은 이병장을 단기 수감자와 한방에 수감한 것부터가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합니다. 35년의 중형과 6개월의 단기형을 함께 홍고 수용했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실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군은 뒤늦게 국군교도소의 관리 소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도소 내에 수용자 관리 문제에 있어가지고 더욱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일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습니다. SBS 김종원입니다.